눈앞에 커플이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제가 뒤에 와서 사진을 같이 찍을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뭘 쳐다보세요? 여기서 포인트.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.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. 아잇 잠깐만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한데? 자리를 피할게요. 지금 두 커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은 제가 가까이 가서 아잇 아닙니다. 어? 이 사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눈을 절대로 피하지 않는군요. 그렇다면 저도 아 피하는군요. 제가 이겼어요. 전화 통화하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볼게요. 보시면은 제 눈을 봤다가 옆에를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시선처리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불편하죠? 불편하죠?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계속 볼 거예요. 아 갑자기 고개를 내리는 시민. 이거는 저한테 지금 가달라는 신호예요. 하지만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. 아 지하철이 왔네요. 너 운 좋은 줄 알아? 어 이 사람 맘에 들어요. 잠시만요.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건지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시선처리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쳐다볼 거예요. 지금 이곳에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군요. 약간 좀 화난 것 같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저는 그냥 뚫어져라 쳐다볼 거예요. 어 드디어 저랑 이제 눈이 맞췄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분의 얼굴. 눈가가 살짝 촉촉한 것을 볼 수가 있죠. 지금 정확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. 제가 이겼어요. 이번엔 제가 편의점에 왔습니다. 이분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. 아주 그냥 눈이 똘박똘박 하시네.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볼게요. 살짝 화난 것 같죠? 하지만 화 못 내죠? 눈이 살짝 커진 것 같은데 이분이 눈을 피할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예요. 지금 대략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약간 지치는군요. 제가 후레쉬를 비춰서 눈 아프게 만들게요. 보시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너 운 줄 줄 알아? 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를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. 제가 이쪽으로 오면은 절 쳐다보고 이쪽으로 오면은 저를 쳐다보고 어? 어허? 아 이 시선이 따라오는데? 이거 정말 무서운걸? 오른쪽으로? 두리두리? 두리두리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우와 당신이 이겼습니다. 저는 갈게요. 왠지 모르게 살짝 현타가 오는군요. 이쪽에 타겟이 보이는군요. 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? 날 보고 있다고 진짜로? 지금 눈동자가 아 제가 정신이 사납게 왔다갔다 해볼게요. 왔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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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갔다. 여러분들 이 사람의 눈동자를 잘 봐주세요. 보시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. 위쪽으로. 위로 올라갔죠? 두번 세번 오른쪽 그리고 다시 평정심을 잡고요.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옆으로. 눈이 한 바퀴 들어가고. 오른쪽으로. 다시 한 번 더. 정의치 왼쪽으로. 지금 보시면 매우 화가 난 상태에 벌떡 일어났어요. 지금 눈빛을 보세요. 이거는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. 이거는 이제 싸운다는 뜻입니다. 이제 곧 있으면은 귀사대기가 날아옵니다. 3, 2, 1. 그렇지.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. 제가 가까이 가서 뚫어져라 쳐다보겠습니다. 천천히 속도를 맞추면서 따라갑니다. 아니 왜 나한테 관심을 안주는 거야 도대체. 아아아아 아씨 아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. 끝. 어? 지금 미용실 안 있는 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군요.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. 이 표정으로 계속 응대합니다. 저분은 절대로 눈을 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. 그렇다면은 웬만하면은 총을 들이배놨을 때 대부분 놀랐는데 이분은 놀라지 않습니다. 아니 이런 나쁘 사람 같은 일하고 이건 내가 참을 수 없지.